훈훈한 외모 그리고 다정한 성격은 원조 대세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죠. 그런데 최근 제대로 잘 놀 줄 알아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조건에 꼭 들어맞는 두 남자가 제목부터 그럴 듯한 라이프 매거진 프로그램 노는 오빠로 뭉쳤다는데요. 사생활까지 공개했다는 꺼리낌 없는 두 배우 김지훈 그리고 이기우씨 미리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싱글 남성을 대표하는 배우 김지훈과 이기우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만났습니다. 와이스타와 라이프앤을 통해 방송될 노는 오빠로 매주 월요일 밤을 후끈 달아오르게 할 예정인데요. 남자들의 실질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방송으로 김지훈은 셀프 카메라로 첫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반면 이기우는 일어나자마자 공식 연인인 이청아에게 문자메시지부터 보내는데요.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른 매력을 뽐내는 김지훈과 이기우. 이번 노는 오빠를 통해 그동안 꽁꽁 숨겨둔 사생활을 아낌없이 공개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방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뭐 제가 두고 있는 이 침대, 침대 커버, 베개 커버, 베개, 웨트리스 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쪽에 보이는 모든 것들. 가습기, 귀엽죠? 뒤에 보이는 식빵인형, 휴지통, 쿠션, 큰 쿠션들, 바닥에 있는 쿠션 및 담요, 밑에 보이는 러그, 저 앞에 보이는 화장대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서 네, 제가 좀 이상해 보이진 않죠. 제 방이 공개되는 김에 제 방 침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프레임은 원목으로 짜서 제 키에 맞게 넉넉하게 맞췄고요. 스윙 베트리스 중에 가장 큰 녀석, 가장 긴 녀석으로 거의 처음에 모은 돈으로 샀던 것 같아요. 이 침대와 이 책상. 집 공개부터 시원하게 해주는 두 남자. 욕실에서는 세안하는 모습도 화끈하게 보여주며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메이크업 리무버로 지운 후에 폼클렌징 한번 하고, 땡! 마지막엔 피부의 탄력을 위해서 찬물로 한 것이고, 가끔씩 급하게 변동하면 털 등성등성 남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있어요. 그렇게 첫 놀이를 준비하는 두 남자. 각자에게 보내진 미션지를 보고 꽃단장에 나섰는데요. 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패션으로 아지트로 모이세요. 오늘은 캐주얼하면서도 조금 활동적이었고, 가을 분위기도 낼 수 있는 코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신발을 신고 나갈까요? 굉장히 신발이 많죠. 저희 집에 오면 사람들이 좀, 왜 신발이 이렇게 많냐며 놀래는. 올블랙 스타일로. 오늘의 스타일, 완성됐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 의외의 조합인 것 같지만, 평소 김지훈과 이기우는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너무 무거워, 이거. 어떻게 고정을 시키면 될 것 같아. 거의 다 넣으면 딱 투샷 나오네? 그렇지, 딱 나오지. 촬영 내내 찰떡 호흡을 보여준 김지훈과 이기우.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친해졌는지 궁금한데요. 제대로 이렇게 만났던 게 감독님의 주선으로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렇지, 그렇지. 제가 되게 어려운 부탁을 했어요, 지훈 씨한테. 처음 보는 날, 그런 화보 촬영이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 그냥 도와주더라. 그때 저도 느낌이 왔죠. 호감스러운 면이 없었으면, 뭐 안 했겠죠. 영혼이 선하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서. 또 한 때 놀 만큼 놀아보기도 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마. 81년생 동갑내기이기도 한 두 남자. 노는 오빠를 통해 패션, 뷰티, 음식, 여행. 인테리어, 스포츠 등 다양한 놀이모나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동대문이야. 넌 얼마가 좋은 거야? 나는 한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맨날 캠핑 다니고 이런 건 이게 일이 아니야. 서울에 좋은 곳이 많다니까. 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야, 팬들 많다. 이 앞에 어딘가에 투어버스 매표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을... 너 키 크니까 빨리 찾아봐. 난 잘 안 보인다. 내가 찾고 있어. 내가 이럴 때 좀 여긴 하지. 두 남자는 첫날 서울시티 투어에 나섰습니다. 핵심 지역이지? 살아있지, 살아있어. 살아있네. 여기는 불야성이야. 24시간. 아, 정말? 대낮이야, 대낮. 너무 예쁘다. 정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물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국적인 그런 상취도 느껴지고 우리 나중에 고궁 투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 좋아. 이러다 우리 사귀는 거 아니냐, 근데? 사귀는 거 아니냐, 근데? 어디 멀리 가도 방을 따로 잡자. 말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일부러 한 방 잡을 수도 있어. 즐거운 여행에 군것질거리가 빠지면 섭섭하죠. 이들은 빈대떡 가기를 찾아 출출한 배도 채웁니다. 와, 이거네. 잘했네요. 빈대떡 두 개 테이크아웃. 역시 빈대떡은 테이크아웃이지. 전이 살아있어. 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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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에게는 워너비 스타일로, 여자들에게는 러블리 스타일로, 이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는 라이프 매거진을 만들겠다는데요. 첫 방송부터 이 정도로 호흡이 잘 맞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견우와 직녀 이후에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 팀은 난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김지훈과 이규우가 뭉친 새 리얼리티 프로그램 노는 오빠는 오는 25일 밤 9시야 와이프카 밤 10시에는 라이프앤을 통해 첫 방송됩니다.